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진짜 필요한 강의죠 여러분 2024 수능부터 들었겠지만 고1 수학이 되게 되게 중요해졌어 그치? 왜냐하면 갑자기 중간에 킬러 문제를 내지 말아라 라고 아예 평가원에서 발표를 해버렸어 킬러 문제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킬러 문제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런 문제 내지 마라고 하다 보니 그리고 또 교과 범위를 벗어난 그런 문제 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변별력은 유지해야 되는데 킬러 문제라는 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모든 문항의 난이도가 찔끔찔끔찔끔 다 좀 올라가게 됐어 옛날에는 뭐 아주 쉬운 2점짜리 쉬운 3점짜리 뭐 그러다 킬러 준킬러 막 요런 시절이었다면 이제 킬러가 사라졌다 보니까 준킬러가 엄청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는 방법 중 하나가 뭐였냐면 연산이 복잡해졌어 연산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졌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x제곱 플러스 블랄랄라 요렇게 나올 걸 2분의 3 x제곱 플러스 블랄랄라 무슨 말이지 않겠어? 연산이 복잡한 거야 분수도 많이 나오고 헷갈려 시험지에다 한참 연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을 대비하면서 당연히 뭐 해야 돼? 연산을 좀 많이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눈으로 보고 필기하고 강의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펜 잡고 직접 많이 많이 좀 풀어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선생님 메인 강의가 무불계인데 무불계에서 무불계라는 것도 만들었지 무조건 되는 불꽃 계산력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복복습 문제집 뿐만 아니라 계산력까지 더 추가해가지고 좀 만들었어 그래서 왜냐면 연산 많이 해야 되니까 자 그거와 함께 더불어 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발생했냐면 간접 연계 범위 다시 말하면 고1 수학 수학 상하 수학 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대거 끌고 와서 문제 안에다가 붙여놨어 요게 또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왜냐면 고1 수학을 갖다가 붙이는 걸 가지고 뭐 뭐야 시험 범위를 벗어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 그치? 옛날 그 앞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이니까 그러다 보니 고1 수학이 어머막지하게 중요해졌는데 이 고1 수학을 그렇다고 해서 고1 때 공부했듯이 수학 상하를 갖다가 내신 준비하듯이 꼼꼼하게 다시 다 풀어보고 읽어보고 또 풀어보고 개념 공부하고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조금 비효율적이잖아 비효율 그치? 그게 뭐 직접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안을 이제 시험을 거기서 보는데 그 안에 고1 수학 내용이 쑤셔 들어가는 거잖아 뭐 나머지 정리 또 뭐 인수분해 좀 복잡한 것들 뭐 또 집합의 내용들 뭐 이런 여러 함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런 항등식 뭐 딱 뭐 너무 많지 그치? 그런 내용들 자체가 그 안에 막 쑤셔 들어가는 거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1 수학을 정리할 때 그냥 내신하듯이 하면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요 수능만을 위한 거 수능에 꼭 필요한 거 그거를 아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쵸? 있다 그래서 탄생한 강자가 바로 뭐다? 이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수수총이다 수수총 사실 이 강의는요 제가 몇 년 전에 찍어놓은 강의야 몇 년 전에 기숙 러셀 남자 기숙 러셀 있거든? 여기 이제 기숙학원 거기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찍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의가 현장 강의라서 일단 엄청 웃기고 재밌는데 이제 웃음소리가 남자 웃음소리밖에 없어요 허허허 그래요? 뭐 그런 웃기는 점이 좀 있지만 어쨌건 아주 재밌게 잘 찍어놓고 고1 수학 약한 노베이스 학생들 요걸로 한번 좀 정리하고 가라고 했던 강의였는데 사실 2023학년도 2022학년도 그 전까지는 뭐 이 강의가 그닥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는데 2024학년도 수능 중간에 갑자기 그냥 킬러가 빠지면서 이게 강조가 고1 수학이 되면서 급부상하면서 아주아주 선생님의 메인 강의가 돼버렸어요 이 수수총 강의가 그래서 여러분 이 수수총 강의 선생님이 진짜 잘 준비했고 특히 이제 마음이 있을 거야 고1 수학 때문에 아우 죽겠네 고1 수학 내가 옛날에 열심히 안 했는데 하긴 했는데 대충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학생 되게 많지 그치해요 그런 학생들의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확 날려줄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수수총 알겠습니까? 수능만을 위한 수학총정 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수강 대상은 간접 출제 범위인 고1 수학이 정리되지 않아서 불안한 학생 불안한 학생이란 말이 딱 맞을 것 난 뭔가 꼼꼼하게 한번 팍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치 그치 불안한 학생 수능 개념을 시작하기 전에 간접 출제 범위인 고1 수학이 빠르게 한번 그래 한번 고1 수학은 빠르게 한번 딱 정리하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 바로 수학원을 시작하면 찝찝하거든 그 찝찝함을 한 방에 날려줄 강의가 바로 수능만을 위한 수학총정 다시 말하면 수수총입니다 수수총 알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지만 미뤄났던 고1 수학 단기간 해결 내가 단기간 해결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따가 내가 수강평도 보여드리겠지만 또 그리고 궁금하면 이 강의 밑에 수강평들이 쫙 많이 쌓여있을 텐데 거기 보면 다 대부분 일주일 만에 완강했어요 열흘 만에 완강했어요 요렇게 나오거든요 금방금방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야 그러면 일주일이니까 되게 설렁설렁 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데 선생님이 또 워낙 강의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없이 들을 수 있고 너무 재밌게 들을 수 있고 일주일이면 또는 열흘 정도면 금방 다 완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금방 다 들을 수 있어요 수수총 수수총 목차는 고일수학 내용이 이래요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너무 중요하니? 인수분해도 요즘 복잡한 거 나오거든 그것도 다 정리해드릴 거고 그 다음 복소수 복소수에 특히 뭐 우리가 이제 실수 허수 부분까지도 요즘에 막 장난도 칠 때 그래서 아이 막 이런 거 장난치는데 다 달아줄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함수 너무 중요하죠 2차 함수 하면 대칭축이다 뭐 하는 이런 내용들 너무 자세히 또 방정식, 부등식 당연히 다 자세하게 달아드릴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되게 약한 게 도형의 방정식 그렇죠? 도형의 방정식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방, 도형 막 이동하는 거 막 평면 이동하고 대칭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헷갈려고 어려워하는데 어맘지하게 자세하게 내가 또 다 설명해드릴 거고 또 특히 집합명제 집합명제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집합에서 우리 조건 제시법 복잡하게 나오면 버벅거리 학생도 되게 많아요 또 명제를 또 대충 알아가지고 역 이런 것들을 막 거꾸로 해석한 학생도 되게 많습니다 다 확실하게 다 잡아줄 거고 그 다음 또 무엇보다 함수가 진짜 중요한데 고1 수학에서 함수를 대충하고 와가지고 함수 때문에 버벅거리 학생 기기도 많지 또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우리가 2차, 3차 다항함수를 할 때 붙어가지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유리함수, 다항함수도 완전 대충 알아가지고 버벅대는 학생 많죠 자 이거 싹 다 수능에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해드릴 거야 그래서 고1 수학이 버벅거리고 힘든 학생은 이 강의 들으면 끝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할 거야 어 쌤 근데 고 다음 단원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원래 하나 더 있어 무슨 단원이 더 있지? 순열과 조합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긴 한데 근데 순열과 조합은 순열과 조합은 사실 확통 선택자들한테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확통 무불게 할 때 사실 처음에 순열과 조합 고1 거 싹 다 자세하게 정리해 주면서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확통 선택자들은 어? 나 순열 조합 어떡해요? 어? 걱정하지마 그건 쌤이 저기 무불게 어? 선생님 확통 무불게 할 때 앞에서 선생님이 그냥 바로 원순열부터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앞에 순열과 조합 NPR NCR 다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확통 선택자들은 그냥 무불게 들으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 기하, 확통 모든 선택자들 여기까지가 고1 수학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드릴게 어? 뭐 간접 그럼 이제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간접 축제 범위는 이것만 해도 충분한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스! 알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진짜 알았죠? 이것만 하면 어? 효율적으로 수능이나 가족 출입이 단기간에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안에 문제들도 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풀고 또 뒤에 해설도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런 질문이 조금 있어 이거 끝나고 쌤 뭐 고1 수학 문제집 한 건 더 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하던데 만약에 지금 이걸 그래 고2나 고1 학생 중에도 든 학생들 종종 있더라고요 뭐 그런 학생들은 고1 수학 문제집 한 것도 같이 더 풀어봐요 그러면 좋죠 그러나 고3, N수생들은 그런 시간이 어디 있니? 그럴 거면 이 강의를 왜 듣니? 우리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좀 해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수수총만 빠르게 완강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수학 1 무불계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또 수학 1 무불계 할 때 무불계에서도 이 고1 수학 내용을 자세하게 또 같이 설명해 주면서 또 갈 거야 그러니까 뭐 선생님 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게 다 설명해 줄 건데 근데 이제 무불계에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해 주면서 가는데 그런 거 해도 되지만 약간 이제 그래도 고1 수학을 깔끔하게 한번 딱 정리하고 싶다는 선생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또 빼가지고 제가 수수총으로 만든 겁니다 알겠죠? 수강평 하나 자랑해 보면 뭐 만약에 우리가 고1 수학생들은 수학 상관을 필수 개명으로 해야 되는 공사체는 덜 중요하지만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수능 수학에서 묻지 않을 부분들을 선생님이 꼼꼼하게 다 짚어 주십니다 사실 말하면 수능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 짚어 줄 거니까 이거 정확하게 다 들으면 되고 그 다음 뭐 중학 수학 10강이라는 강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 도형 같은 거 약한 사람들은 고강이 또 들으면 또 참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도형 파트뿐만 아니라 2차 방지 3수 등에서 노베이스도 알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일단 졸라 웃길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강의 듣는 게 전혀 부담 없을 거고 재밌을 거고 더 듣고 싶을 거야 알았죠? 네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써 있잖아 10일 만에 수능에 필요한 수학 상관 제4 총정리 했대요 10일 만에 딱 들었대요 알았죠? 정말 또 빨리 들으면 일주일 만에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지체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빡 들어버리세요 알았죠? 들으면 되니까 자 선생님 슬로건 알고 있죠?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슬로건답게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을 끄집어다가 빵 터트려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이 무조건 슉 오르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 수수총 강의에서 우리 한번 만나도록 하고 특히 노베이스 학생들 알겠죠? 아 근데 요거는 잠깐 얘기할게 노베이스 학생들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수수총 강의가 고1 수학을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완전 그냥 인수분해도 몰라요 이런 학생들이 듣는 강의는 아니야 사실 그치? 그런 학생들은 고1 수학의 인수분해도 몰라요 이런 학생들은 사실 중학수학 10강을 끝내기 그걸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연산연습을 많이 하고 가야지 이건 어쨌건 제목처럼 뭐니? 총정리 강의라고 총정리 그래도 요거는 어떤 베이스가 조금은 깔려있냐면 그래도 고1 수학이 뭔지 정도는 다시 말하면 함수? 뭐라는 거 들어는 봤어요 또 뭐 인수분해라는 거 그래 좀 해봤어요 방정식에서 방정식 풀 때 근해공식 2분해 어쩌고 들어봤어요 요정도 알겠습니까? 고정도는 되는 학생들 알겠니? 고정도 정도 되면 돼 하나째 고런 학생들이 듣는 거지 저는 방정식이 뭔지 모릅니다 뭐 이런 학생이 듣는 왜냐하면 이제 수능평에 보시면 다 좋다는 얘기만 막 넘쳐나지만 또 종종 어려워요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 선생님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 진짜 집합의 집자도 모르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조금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일단은 내가 말했지만 중학수학 10강의 끝내기로 먼저 중학수학 내용들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 이 강의를 듣는 게 순수한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학생들은 다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고1 수학 내용 완벽하게 정리돼서 이번 수능에서 내가 고1 수학 때문에 틀렸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자신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알겠죠? 수수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